모두들 만나서 반갑다 나는 샤이닝스타스쿨의 보컬과 랩선생님 셜리다 내 이름은 재키춘! 너희들의 안무 선생님이지! 다들 이번주에 샤이닝스타는 빠짐없이 봤겠지? 샤이닝스타스쿨은 매주 미션으로 실력을 검증하는 명문학교! 따라서 너희에게도 매주 미션을 주려고 한다 이름하여 퀴즈를 맞춰라 미션! 방법은 간단하다 매주 올라오는 샤이닝스타를 보고 퀴즈를 맞추는 건 샤이닝스타를 열심히 봤다면 누구라도 통과할 수 있지 퀴즈는 총 3가지 퀴즈의 답은 댓글로 달아주면 된단다 답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보고 와도 괜찮아 퀴즈의 정답은 그 다음주 영상에서 알려주도록 하지 그럼 첫번째 퀴즈!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돌 양성학교의 이름은? 두번째 퀴즈! 아이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네모난 기기의 이름은? 마지막 퀴즈다 나라가 오디션에서 입었던 코디의 이름은? 이 정도는 될 것 아니었지? 다음주에 정답을 확인하도록 그럼 이만! 그럼 제가 podéis 보세요 また RELEASE! other words 저 어글면서 그라면 또 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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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grown 그라면